오늘의 성명 말씀은 누가 보금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찾은 줄 알고 보겠습니다.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막혀서 자기 양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바치며 크게 무서워하니지라.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. 보라 내가 오운 백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드라.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정문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홍하로다 하니라.